오빠 이번 설날에 부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같이 인사하러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마워 에이 당연한 거지 뭐 우리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아 그래? 아 서울 빨리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어? 라디오 들으면서 갈까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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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사연입니다 759님께서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오늘은 특별히 친구와 함께 보내려고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의리 있는 친구시네요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신청곡은 필근아 필근아 아 세상에 왜? 왜 왔어 또 고속도로까지? 너 오는 게 심심할까 봐 아니야 아니야 너 되게 심심해 보여 아니야 아니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? 아닌데 진짜 아아 솜씨 안녕하세요 전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친구 김길입니다 솜씨 어떻게 고향 갔다 오는 길은 편안하셨어요? 아 네 설이라 차가 엄청 막힐 줄 알았는데 생각으로 차가 하나도 안 막혔어요 제가 사람들 고향을 다 서울로 옮겨놨어요 솜씨 길 막히지 마시라고 야 니가 왜? 내 여자친구잖아 왜? 어이라고 네 발음을 똑바로 해달라고 네 왜 여자친구 조용히 해 네 아 잠깐만 오빠 내 여자친구 온 김에 실내 세차 좀 하고 가자 너무 더럽다 차가 실내 세차? 실내 세차? 세차? 세차 해주신 분 있나? 있을 거야 있겠지 그래 있을 것 같았어 있을 것 같았어 있잖아 저기 아저씨 저기 실내 세차 좀 해주세요 저기 너무 더러워서 그렇지 해줘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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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를 세차 해달라고 아 세상에 세차 해달라고 아 진짜 청소 괜찮은 자 뭐야 이 사람 잡아 당신 너 어? 이 사람이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당신 뭐해요 왜 맨날 때 여자친구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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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아니요 뭐야 순식간에 당했어 아니 맨날 자기가 벗다가 날 벗기고 갔어 저런 사람은 있어 오빠 오빠 화내지 말고 우리 얼른 차에 타자 너무 춥다 추워? 어이구 그러니까 내릴 때 이렇게 오빠처럼 따뜻하게 입고 내렸어야지 쟤 되게 좋아 보인다 따뜻해? 응 그럼 오빠 응? 나 너무 춥다 아 추워 아이구 쟤 이거 봐 이거 진짜야 택 봐봐 어 택 정품이야 정품 어 정품이구나 대박이지? 엄청 비싼 거야 이게 우리 털이야 이 모자까지 싹 오 따뜻해 이렇게 되는 거야 택아 잘 됐다 여잔 그렇다 아무 말 안 해도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에게 원한다 솜씨 네? 많이 추우시죠? 네 아유 아니에요 형규씨 추운데 입고 계세요 저 안 벗을 건데요 네? 이렇게 입으면 되세요 솜씨의 닭살 방치를 위해서 가자 이게 더 닭살 도다 하지마 뭔 닭살 방치 닭살 방치 야 됐어 절로 가 절로 가 아이 오빠 나 저리 가 내가 그렇게 춥다고 얘기하는데 말귀도 하나 못 알아듣고 오빠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눈치? 백연아 나 잠깐 라스베이거스 가서 겜블러 좀 데리고 올게 왜? 눈치 빨라지는 방법 가르쳐줘요 됐어 아아 너 주변에 작은 변화조차 눈치챌 수 있는 스타일을 하는구나 오케이 어? 뭐야? 뭐야? 미어캣 데리고 올게 됐어! 미어캣 데리고 올게 나 더 이상 양복 못한다 하긴 눈치 빠른거 하면 이분들이 최고지 어! 왼손에 있다! 왼손 펴봐! 왼손 펴봐! 뭐야 이게? 마술쇼 보러 간 초등학생들 데리고 올게 됐어! 됐어! 어! 비둘기 저기 있다! 아이 뭐 있어 비둘기 어! 괴물감염 벗어! 뭐 괴물감염 월얼굴이야? 뭐하는거 가만히 좀 있었죠? 아유 정말 진짜 아유 화나 정말 됐어 소미야 어? 그러지 말고 이거 오빠두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요거 입어봐 너가 그럼 알았어 그럼 진작 주지 그랬냐? 에이 참 이게 아유 되게 멋있다 잠깐만 오빠 근데 이거 솜 같은데?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거 진짜 오리털이야? 이게 무슨 오리털이야 오리털 입으면 되게 따뜻한데 에이 뭐야 솜이잖아 오리털 입고 싶어 에이 뭐야 이거 아닌데 에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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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말 좀 해 말 좀 해 말 좀 해 말 좀 해 진짜 하다 하다 오리야 저기 오리털 좀 주세요 네 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 한 번만 했다 아유 아유 야 나는 나는 나도 줘 그럼 나도 줘 이거 왜 저희들한테 오리발 오리발을 내밀는 거야 왜 나한테 오리발을 내밀고 가 야 이 사람아 뭐야 아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됐어 야 소미야 다 필요없고 저기 추우면은 따뜻한 거 마시면 돼요 어?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커피 가자 아 필근아 언제 거기까지 가 여기 자판기도 있잖아 에이그 야 니들이 볼 모르나 본데 우리 소미는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 신선한 원두커피 음 소미씨 네 원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최고급 원두커피 야 아 현지 현지 아 아 아 아니 현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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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필근아 우린 너의 신고해 아 아 아 아 아